시선처리 자유롭게 네 시선처리 자유롭게 할게요 post-tube 겨우 제발 하 너무 예쁘다 찬물의 조거리가 왜 이렇게 예쁘대.. 상대방의 자유롭게 나 걸어놔 화이팅! 연재 화이팅! 알겠습니다! 화이팅! 손가락으로 찍는 자체가 두 분 뺄게요 드론테 촬영장 도착! 지금 몇 시인가요? 10시 50분! 10시 50분! 뮤비는 뭡니까? 딜레이죠 오예 와 진짜 여기가 지금 완전 야외라서 야외고 완전 그냥 여주죠 여주여주 여주에서 완전 그냥 이상한 침코장이 들어와서 모기가 벌레가 엄청 많아 완전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큰 모기 처음 봐 벌레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가만히 못 있겠어 다리를 잃을 때는 계속 흔들어주세요 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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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베 언니 이거 시키면 걸리는 거 아니에요? 막 다리 이렇게 했다고 베이베 아 힘드네요 힘드네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기신입니다 그러니까요 못들어지게 한 번 또 촬영하고 오실게요 레디 액션 시선처리 자유롭게 해 네 시선처리 자유롭게 해 네 시선처리 자유롭게 해 공연 노래 끝! 안녕! 이것도 약간 몸을 축을 살짝 더 트셔도 돼요 굳이 정면을 보수하지 않아요 지금 카메라 가면 이렇게 아예 한쪽으로 보는 게 더 이쁘기 싫어하거든요 네 뭐 때문에? 제가 옷 껴놓을 거 같아서 그렇지 않아요 이 뒤에도 찍을게요 네 한번 다시 가볼까요? 지금 노래 끄는 것보다 더 찍을까요? 네 끝까지는 갈 거예요 네 일단 가방 없는 게 좋아요 일단 파이팅 고마워 고마워 동굴 때 오실까 잘 들어요 넌 아직 가만히 마 에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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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촬영장에 핫해 핫해 와우 와우 저 차는요 확대해볼까요? 포르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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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들어져 아주 와우 소연언니가 놀아달라 계속 가진말해 소연언니가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데 와우 멋들어져 진짜 멋있다 그니까요 차에다가 이렇게 달아났더라고요 멋들어져 궁금해 멋들어지게 나오는 중 와우 포르쉐 끄는 여자 포르쉐 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봐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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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끝났어요 와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안 나와 근데 퇴근 12시 전에 끝났다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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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 감사합니다.